신조작법 구조작법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의 신조작법 구조작법.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새로운 신종 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이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어떤 신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산조작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신 방법이나 구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여덟 번 사용됐던 구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이나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새로 도입되어 선을 보인 신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이나 모든 방법은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투표 득표일 사이 격차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구 조작법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구 조작법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 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훔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명 제가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작값 방식이다. 조작값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조작법은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위조 및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단 전부를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해서 37453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수로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강서구의 거소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의 진교훈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 20개 동에서 다 뿌려줬습니다. 똑똑이라는 비율로. 두 방법 가운데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신조작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반 는 새로운 조작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구조작법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25% 증감시킨 겁니다. 12.5%만큼 훔친 다음에 12.5%만큼 더해 준 겁니다. 여기서 수평측은 차익값 크기고 수직측은 전국이니까 전국의 선거구입니다. 12.5%가 여러분 가장 많은 선거구가 여러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구조작법입니다. 2022년 또 김태우 씨가 당선됐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당시에 사전투표자 수를 11.6%를 증감시켰습니다. 5.8%를 훔치고 5.8% 더해 준 겁니다. 이걸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 3. 몇 프로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평측은 차익값 크기고 수직측은 강서구 내의 한 50여 개 정도의 투표소 갯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8%에 해당하는 강서구 내의 투표수가 몇 개가 나왔는지가 수직측입니다. 이게 신조작법입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것은 방법을 바꿔가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것을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면 35% 정도 됩니다. 가장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수직측은 강서구 내의 투표소 갯수입니다. 국힘당의 17.5%에 해당하는 투표소 갯수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선관위가 여러분들 격차를 내준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신방법을 사용하든지 구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다 격차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방법은 사전투표율을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올려주는 건데 이번에는 이 방법을 역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 분석회가 찾아낸 결과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비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였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선관위가 22.96%로 엉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이렇게 해가지고 7.49%를 올렸습니다. 실제하고 각자 사이의 격차가 7.49%이기 때문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7473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것을 동일한 비율로 거소투표하고 20개 동별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진교훈후보와 함께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공교롭게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번에 당선됐던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가 받은 동별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동일한 것만큼 진교훈 후보가 100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득표를 했으면 100표만큼을 선관위가 보너스로 만들어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200표라고 국민들에게 쏘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선거인수는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또 4월 11일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기존에 사용해봤던 조작가 방식이 너무나 많이 공론화됐습니다. 이 공론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전산경력 30년의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했고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덕노리라는 책을 쓰고 3년 6개월 중에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 조작가 방식을 개몽시키는 데 여러분들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공병호 tv를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것이 바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선관위에 여러분 멤버들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겁니다. 10월 10일 날 국정원의 여러분들 선관위 감사 결과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관위는 외부 해킹 등에 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그대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뭡니까 이 선거에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는 329만 표 조작이 가능합니다. 329만 표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사용했으면 331만 표를 도덕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작값을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240만 표만 게 도덕질을 못했습니다. 71만 표를 더 여러분들 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71만 표 정도면 24만 7077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했으면 50만 표 정도 격차로 이재명이 이겼을 겁니다. 이 인간들은 2024년 총선에 눈 딱 감고 조작할 겁니다. 2027년 대선에서는 그냥 막 갈 때까지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탈취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남조선공화국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총선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여기 2020년 총선이 하고 2024년 총선입니다.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49%를 뻥튀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를 뻥튀기를 하게 되면 132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5%를 조작하면 220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만들 수 있고 7.5%를 조작하면 329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전국의 선거구에 마다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압성입니다. 200석은 거뜬히 넘기는 겁니다. 지역구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 비례대표 더하게 되면 214표가 여러분 214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과학입니다. 뭐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면 그냥 5%만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개헌선 탄핵선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더블당 단독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서브용 db에서 서브용 db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3% 조작을 하더라도 법라 체력들이 규합돼 가지고 탄핵과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됐 여러분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 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수행 해야 될 것이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완전히 침략을 당해가 국가의 여러분들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입을 다무는 대통령을 어떻게 여러분들 침묵하면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보시죠. 이 표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이 7.5950%를 조작하게 되면 이게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거를 예전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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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틀렸네요. 이게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내일 내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숫자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더라도 이게 내가 실수를 크게 했네요. 그럼 여러분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숫자가 바뀐 겁니다. 이게 신조작법 이게 구조작법 이거는 그냥 내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도표를 바꾸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참 위급하게 봅니다. 이 선거가 이제 디지털 조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 유관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중함하고 그 중요성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체제를 지킬 수가 있는 그야말로 이제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찍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대통령 자신이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확률로 따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뭐 덕을 좀 봤거나 대통령이 책을 잡혔거나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5%라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조작값 5%라는 것은 거의 조작을 안 한 상태하고 같거든요. 그것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선거 사기 실험을 좀 쫀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국에 많이 선을 보인 것이 조작값 5%인 겁니다. 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값을 낮추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켰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이랑 너무나 간단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보조 db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개수한 것을 컴퓨터로 송출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모이게 되는 보조 db에 연결된 조작 서버용 그냥 lgpc 한 대면 모든 걸 다 여러분들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날이 참 치록같이 여전히 어렵지만 또 어둡고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희망을 갖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규합되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제가 또 잘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많이 공유시켜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참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체제라는 것은 공기하고 물과하고 같기 때문에 이 체제가 여러분들 변질이 돼 가지고 가혹한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나라를 떠나는 길 외에는 달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내년 4월 11일 날 공정한 선거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여론도 환기해 주시고 시위도 참여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 설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바다님 말씀처럼 목숨 걸고 하죠. 한 번만 여러분 하면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장기 집권 체제 하에 여러분들 가지게 되는 것은 그냥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떨어지는 겁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그냥 가진 사람들 걸 마음껏 여러분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다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 필요 없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한 번만 멈니까 더 선거 사기질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 선거 사기질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였던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인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해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일을 확보하고 그것을 더블당 후반께 쑤셔넣어 주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여러분들 전복시키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참 조선이라는 그 가혹한 체제를 벗어나 가지고 일제를 지하를 넘었는데 한쪽은 뭐죠 지금도 한 100여 년 가까이 저렇게 김시 왕조를 경험하는데 김시 왕조하고 이런 비슷한 체제를 그렇게 선거를 장악해가 만들 일을 하니까 참 조선 사람들이 참 가혹하고 참 그렇다.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이 김시 왕조로 그렇게 신음을 하는데 다른 한쪽이라도 여러분들 뭐 삑과 소금이 돼 가지고 그 김시 왕조의 압제하이름 시달리는 동포들을 구출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훨씬 더 뭐죠 진취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586 운동권 출신들이 특정 정당의 이름듯 또아리를 털고 결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 사기를 기획해 가지고 결국 나라를 전부 다 삼키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을 뽑아놨더만은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합바지가 아니고 뭡니까 사기꾼인지 모른지만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못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뭡니까 1년 6개월 난 입을 쳐 닫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게 힘든 사람들이죠.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공적기관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공적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대법원이 합니까 판사들이 합니까 선관위가 합니까 대통령실이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법무부 장관 합니까 다 좀비들이 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든 헝하든 건배치 한 번 더 담으면 되고 장관 한 번 더 해먹으면 되고 에라이 인간들아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니까 내일도 이제 가능하면 방송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분 전에 6시 10분 전에 이런 방송을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몇 분이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